인천항만공사가 지난 10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항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4대 항만공사 공동연구개발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4대 항만공사 공동연구개발의 운영 결과를 공사 간 R&D 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해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항만기술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공동연구개발 1호 과제로 선정된 ICT 기술을 활용한 항만 내 작업자 안전관리 시스템은 4대 PA 공동연구개발 사업의 대국민 개방형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 수상작으로 4대 항만공사가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해 항만 작업자 근로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4대 항만공사의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 항만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하고 세계적 항만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